오! 오늘은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이 존재합니다 북극에서의 거리와 남극에서의 거리가 서로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곳을 우리가 적도라고 합니다 위도는 적도로부터 북극 또는 남극 방향으로 각도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도 0도가 되겠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간 위도는 우리가 북쪽의 위도에서 북위라고 부르고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간 위도는 남쪽의 위도 남위라고 부릅니다 위도의 범위는 0도에서 90도가 되겠죠 적도가 기준이 0도고 북극과 남극의 위도는 90도까지가 될 겁니다 적도와 북극의 각도는 90도죠 그래서 북이 90도가 되는 것이고 적도와 남극 두 지점을 연결해서 지구의 중심과의 각도 남위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은 각각 위도가 90도입니다 여기는 북위남위를 써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위도 0도는 숫자가 제일 작죠 그래서 저위도가 되고 중간은 중위도 위도가 가장 높은 90도는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수업에서 자주 쓰실 개념입니다 태양이 관역에 화살을 쏩니다 관역이 태양 정면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맞추기는 쉽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45도 각도로 누워 있습니다 이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게 방금 전보다 쉬울까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죠 조금만 화살이 빗나가도 관역을 벗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는 관역에 화살을 맞추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쏘는 순간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위도에 따른 복사에너지는 태양이 지구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복사에너지를 쏘아서 보내죠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직선상으로 복사에너지가 간다고 가정을 하면 화살을 이렇게 막기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복사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저위도가 되겠죠 저위도는 관역이 정면이 있기 때문에 복사에너지를 직선상으로 다 받아서 많은 양의 복사에너지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적도 지방이고 이쪽은 이렇게 사막과 같은 뜨거운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복사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은 어떤가요? 화살을 쏘을 때 관역이 누워있기 때문에 저위도보다는 맞추기 어렵겠죠 그래서 복사에너지가 저위도보다는 중위도에 조금 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때 기후는 저위도보다는 조금 온화한 날씨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위도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위도가 90도인 지역으로 극지방이 되겠죠 이 지역은 화살을 쏜다고 해도 저 관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직선상으로 이렇게 복사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의 기후는 어떤가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저위도 지역은 뜨거운 날씨 고위도 지역은 추운 날씨 중위도는 그 중간 날씨 위도에 따른 복사에너지에 의한 기후 차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구의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겠죠 경도를 볼 때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옆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수리를 누군가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도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위도의 기준은 적도였었는데 경도의 기준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입니다 경도 영도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는 경도는 동쪽의 경도에서 동경이 될 것이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는 경도는 서경이 되겠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 반대쪽에 있는 지역은 경도가 몇 도일까요? 지금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동경이겠죠 동경 몇 도죠? 각도가? 180도가 되죠 같은 지역이지만 그곳은 동경 180도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같이 될까요? 서경 180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는 최소 0도에서 최대 180도까지 각도가 나오겠죠 왼쪽에서 옆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지구를 한 바퀴 뺑 도는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경도가 몇 시될까요? 위쪽에서 내려 봤을 때는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겠죠 0도에서 저 지역까지 각도가 30도가 나오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서경 30도가 되겠죠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동쪽으로 돌게 되면 몇 도가 되죠? 동경 150도가 되겠죠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보면 이런 선을 그릴 수 있겠죠 왼쪽은 각도가 90도인데 서쪽으로 돌기 때문에 서경 90도 오른쪽은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동경 90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동경이겠죠? 동경 45도가 되고 저쪽은 90 플러스 45니까 서경 135도가 되겠죠 대한민국은 북위 35도 동경 129도 정도 됩니다 그저っていう 걸 100도가 되겠죠 어김동 공기 본격 고민 before 오늘 수업 끝!